더운 애하는 날 보는 게 슬프다 넌 여기까지인가 봐 끝이었나 봐 난 시작였는데 그냥 헤어지자고 내게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날 위하는 척 하지마 넌 준비했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? 진정하지 안 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?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어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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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